나 왜 이러니 나 왜 이러니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장 다진마늘 무릎 구워 열아둔 겉이 다진마늘 계란 뼈를 치킨 오븐에 가득 넣어줘는 중 폭풍에 가득藻을 담은 후 먼저 구워줄게요 염지라음 비벼줄을 내줬어요 두번째 투명해진 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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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꾸만 시도 때도 없이 시무를 가고 고민이 생겼니 초등학교 경험 수업 시간을 배웠었던 현재 지내면 안아 하루의 경험을 지켜 이상하고 아는가 온 느낌이 좋아 걱정되고 보고 싶은 이런 기분은 현재 진행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고추를 올려줍니다 소고추를 탈락 소고추가 너와 나 생각해봤어 무슨 일일까? 아니 무슨 말을 할까? 아니 무슨 옷을 입을까? 그렇게 흐르리왔어 너의 발을 맞추려 할 때마다 넌 밖에 걷는 걸 느껴온 말만 말 발도 못 하체 있는데 더 있는 내가 장악할 수 있을까? 장악할 수 있을까? 올해도 가는데 장악할 수 있을까? 누굴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오늘처럼 그렇게 장악할 수 있을까? 내 친구들 하나 둘씩 떠나가고 설마 했던 내 친구마저 떠난다 운명적인 사랑도 잘 모르겠고 여자 맘은 진짜 진짜 모르겠다 장악할 수 있을까? 장악할 수 있을까? 장악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오래도 가는데 이쯤 갈 수 있을까 누굴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남대처럼